봐봐 이거를 이거를 끄고 이거를 켜고 안녕 저는 결국 병원에 왔습니다 치료받고 올게요 치료 받고 올게요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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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벽 이 수준 재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가 짜장면을 시켰다고 해서 눈 뜨자마자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다. 진짜 눈길이라서 천천히 온나 보다. 귀여워. 엄마 다시 해봐. 엄마 나 어제 머리띠 샀어. 머리띠. 욕했지, 엄마? 집밥을 먹기 등 현상. 그런데 사이즈 롯데. 진짜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짜장. 그런데 사이즈 롯데요. 커피. 커피. 너무 맛있다. 이것도 그런데? 그런데 먹으면 괜찮아. 다 익은 거야, 안에는. 목도리 때문에 패션이 망가졌어. 소고기 먹고 왔나? 소고기 먹으러 갔는데 너만 못 먹겠지? 소고기 먹으러 갔는데 너만 못 먹겠지? 안녕. 맨날 이 각도라서 살짝 지겨우시죠? 커피 아까 진짜 한두 입 먹고 안 먹었는데 이거 우유 먹고 밥 먹고 이거 이따 저녁에 얼음을 넣어서 먹어야 됐어. 저는 아따떻해. 페퍼민트 차를 가져왔어요. 이거 키트를 쓸 거예요. 이거는 2호 그레이 브라운. 이 색상으로 진짜 오늘 아침에 참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어요. 이 색상은 숙소에서는 바로 배우고객을 위해 식용인 미래 브라운을 시켜주시고요. 핸드폰을 원하는 뭐 minor 15분에 청량리로 가는 문방구 1622 열차는 약 7분 늦게 운영되어 6시 1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너무 짐이 많아서 힘들어요 안녕 커피 수요일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진짜 많다 이렇게 우산, 가방, 옷 가방 장난 아니죠? 그래서 커피 들겠다고 커피 샀어요 아까 택시에서 내리는데 진짜 완전 우당탕탕 여기가 오늘 수업할 곳입니다 마스크 벗으면 이런 모습이에요 세 가지 중에서 진짜는 하난데 어떤 게 진짜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 아니에요 그리고 마스크 벗으면 더 예쁩니다 1번이 너무 잘하는 사람 2번이 너무 잘하는 사람 2번이 너무 잘하는 사람 오늘 좀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 I've got it, babe. No need to sweat it now, cause I've got it, baby. Oh, I've got it, baby. 이렇게 휴지 묻어서 가면 완전 추운 거 알죠? 입을 떼야 돼. 안녕! 클렌징을 다 했습니다. 안녕! 친구들이 메이크업하고 나서 완성만 보여주고 그게 너무 보고 싶었는데 띡! 그냥 막 한다고. 맞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넌 뭐하고 싶어요? Why should I go? You, you make me feel some sort of way 하면 되죠? 엄마한테 안 혼나는 법 엄마한테 안 혼나는 법 와 브이로그를 보는데 진짜 하늘이 너무 예쁘고 풍경도 너무 예쁘고 그런 것만 모아서 브이로그를 만드는 거야 볼거리가 너무 많아 빨리 와서 안녕해 주세요 안녕 안녕 여러분 지금 시간은 4시 25분 3시 반에 연락을 마쳤고요 지금 이렇게 다 샤워를 하고 왔는데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1층에 내려가서 커피를 좀 타와야겠어요 내릴 순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다 자기 때문에 근데 커피 내리는 소리가 집 부셔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커피 가져올게요 안녕 여긴 여전히 그대로인데 우리만 갈라서 변해버렸네 우린 그때 어렸는데 쉽게도 떠나버렸네 나는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나는 어떤데 나는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나는 어떤데 엄마 몰래 라면 먹는 방법 엄마가 라면을 못먹게 해요? 밤에 먹고 싶은.. 엄마가 먹고 싶은.. 자고 계시는거죠? 자고 계시는거죠? 아 그러네 아 이쁘던데 아 이쁘던데 옷이 왜이렇게 벗어 맛있어 너 먹어 그냥 너 먹어 그냥 아 이런 모습이 왜올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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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싫어 아 에그타르트 그 꽃에 타는 사람은 뭐야? 꽃에 타는 사람은 이게 꽃에 타는 사람은 아 아 아 아 아 난 너무 맛나면 너무 화가 나 아니야 보고 있으면 웃겨 아 얘 너 아 저는 얼굴에이 너도 이제 너 너가 소개해 뭐야 빨리 소개해 빨리 나는 말차입니다 빨리 아 말도 해 말차 귀엽지 아 지금 여기 지문 묻은 거 보여요? 지문 이거 반으로 쪼개겠다고 이렇게 지문으로 묻었어요 별로 그렇게 먹고 싶지 않죠 더 말라고 한입 먹고 줄게 너들 한입 먹어봐 치아 치아가 진짜 모르게 찍혔네 야 지은 지금 야 이거 보여줘야 돼 몇 개야 애가 이뻐 Drop something 다섯 개 벗겟 털 앗 it's free you just text me good night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ㅋㅋ 아 아 이